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13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그리너스와 충북 청주의 맞대결 도말씀의 서영옥 해설연과 함께합니다 상대 전형에서 볼을 따르면서 먼거리 오른발 슈팅 자 볼 띄웠습니다 박사 쪽 접어넣으면 회동 왼쪽 벗어넣습니다 김명순이구요 김명순 한번 접고 오른발로 뒤에서 아직 기회 있습니다 장혁진 오른발 슛 아웃 다시 헤더 광고물초리 김명순이 아주 재치있게 잘 도전했습니다만 국파 정면이었구요 오른쪽에 손재기 자 볼을 탈취해내면서 파울리뉴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김명순이구요 박사 쪽 김명순 자 넘어졌습니다만 주점의 희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사 한 충돌이 있었지만 일단 골킥으로 선이 됐구요 네 선전에서 이렇게 섬세한 플레이가 잘 나오는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과감한 시도들이 필요하고 자 안산이 좋은 위치에서 플래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현 선수가 보이구요 오늘 김진현 선수가 이한샘을 등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예 오우 밝혔군요 자 김영순이 9번 가운데로 자 안산 세워놨습니다 강전보구요 강전보는 발 백골대 반짝 떠서 나갔습니다 자 타이밍을 한번 봤는데요 오우 네 오 이준님 골킹고 나와있는데요 자 뚫어냅니까 뚫어냅니까 엎드리면서 파울리뉴입니다 파울리뉴가 다시 양준에게 양축 자 이퍼리 나갔습니다 우리가 골 나갔습니다 자 이 먼 거리 최한설의 오른발 자 절묘하게 볼을 띄웠습니다 보태규의 헤더 받는 데 볼처리 박진현 볼키퍼 오우 좋아요 자 뒷발로 다시 김민순이구요 자 왼발 슛 볼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아 좀 길를 돋보고 있습니다 네 자 키를 넘기는 패스 오우 오우 오 들어갈 때 자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VR로 네 프리킥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바뀌었네요 네 자 왼쪽에 양지훈이 달라는 손짓을 했는데요 양지훈 아하 자 다시 살려내면서 오우 자 골키퍼 이준희가 볼처리합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반대편에서 구현준 왼발 크로스 오우 들어갔어 오우 오우 들어갑니다 자 옵사이드가 와 이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 지워지는군요 네 주심의 핏을 울리면서 안상과 중국 청주의 시즌 첫 맞대결 13라운드는 득점 없이 0 대 0 우승부로 종료가 됩니다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이 로봇